정찬성 선수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법한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키예입니다. 네 오늘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볼카노프스키 선수의 타이틀전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코리안 좀비 선수가 준비할 만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지 한번 예상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 양상을 한번 먼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경기 양상 같은 경우는 그래플링 그리고 그라운드 싸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다시피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아주 강력하고 정확한 카운터 타격으로 한방에 잠재우는 아주 결정력 높은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볼카노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싸움에 능하고 단신이지만 상대방을 먼저 때리고 상대방의 공격은 다 피해주는 수준 높은 타격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과연 타격적으로 맞붙게 될까요? 제 생각엔 쉽게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굉장히 수싸움에 능하고 인의 나우스를 잘하면서 상대방한테 일방적인 타격을 물론 줄 수는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정찬성 선수의 카운터를 맞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이틀 전인인 만큼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굳이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코리안 좀비 선수는 이러한 볼카노프스키 선수를 맞이해서 언제든지 들어와라, 들어오면 한 방에 보내주겠다라는 형식으로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이 타격에 과연 응대를 할지 그거는 약간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이뤄나갈 수 있는 레슬링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대닉의 전 때 보여준 그런 레슬링적인 모습들은 그래플링 움직임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지표였는데요. 볼카노프스키 선수도 그에 맞게 굉장히 레슬링이 잘하는 선수입니다. 부짓 외험 요소가 있는 타격 싸움을 걸지 않고 두 선수 중 한 명이 분명히 레슬링 싸움을 걸 것 같아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됐든 아니면 정찬성 선수가 됐든 먼저 레슬링 싸움을 걸고 그 레슬링 싸움을 토대로 먼저 이겨나가는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척을 하면서 타격을 걸던가 아니면 타격을 하면서 카운터테클을 걸던가 여러가지 수싸움을 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전의 향방은 레슬링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레슬링 싸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두 선수는 그라운드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찬성 선수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법한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는 깜짝 서브미션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굉장히 육각형 파이터긴 합니다. 그렇지만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오르테가 선수한테 길로틴 초크를 당할 뻔했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아마 이 장면에서 정찬성 선수가 뭔가 활로를 모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플링 싸움에 이어서 그라운드로 내려왔을 때 깜짝 서브미션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볼카노프스키 선수도 이 상황까지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점을 보이지 않게 주짓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주짓수 이스케이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코리안준비 선수가 주짓수뿐만 아니라 타격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짓수적인 움직임들 뿐만 아니라 선제 레슬링을 통한 수싸움을 먼저 걸어서 타격으로 오히려 끝내버린다든지 이런 그림들도 충분히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뭔가 하이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비장의 무기들을 같이 한번 예상해보면서 이번 타이틀맬치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코치는 누굴 예상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정찬성 선수의 승리 확신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지표들은 볼카노프스키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찬성 선수가 굉장히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운터, 여러 가지 깜짝 서브미션 이런 것들로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탑독이었던 마크 호미닉을 7초만에 잠재웠을 때 또는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를 다스초크로 잠재웠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엎셋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정찬성 선수 응원 갑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찬성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UFC 챔피언배틀을 두르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응원을 할 테니까요. 4월 10일 일요일 유튜브 입중계 갈 거니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응원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고요. 네 한번 제 예상도 맞는지 틀리는지 같이 모시고 그리고 정찬성 선수도 함께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